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기입니다. 이번 2011년 다가노스의 2011년 2월 3일에 뉴욕 카네기홀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 가수이시자 여성 디바이신 이선희 선생님의 단독 공연이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많은 한인 여러분들께서 뉴욕 카네기홀에 찾아오셔서 정말 수많은 히트골 갖고 계신 이선희 선배님의 공연에 정말 멋진 한 장면을 여러분들께서 같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짝 옆에서 본 바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최고의 공연과 또 뉴욕 카네기홀을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선생님께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공연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그 열기와 감동을 직접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월 3일 뉴욕 카네기홀에서 뵙겠습니다.